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인입니다 2011년 한해 완득에게 보내주신 사랑 무한한 사랑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500만 돌파 노래 악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은혜들에게 성문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가려가신대 천재일 때 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잘 말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은혜들에게 성문을 안 주신대요 여러분 부족한 노래나마 여러분의 성탄을 부안한 기쁨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되었기를 바라고요 2011년 망비 잘하시고요 다가오는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안 돼기 식구들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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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ense 좋asa 혀 Sü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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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üha